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외면하게 합니다 죄를 못 찾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인하고 그리고 가늠을 했습니다 일반 평범한 국민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을 다윗이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바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서 저가 가늠을 행할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건 가늠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속삭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치정이 부부간에 많습니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애인 하나 없으면 불굴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고위 관료들도 얼마나 많은 치정에 얽혀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TV에 나오는 연속곡이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동성애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 죄에 대한 상상력은 끊임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때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더럽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바세바를 취하면서 그것이 가늠이라는 죄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사탄이 이것은 사랑이라고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머리로는 율법적으로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폐한 것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나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교계에 속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렇게 죄를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못 찾게 하는 겁니다 죄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니라 라고 말하면서 죄를 찾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엔게리 광야 굴 속에 있었는데 사울이 그때 그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